지하철에서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하철 1호선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제가요? 네.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곡 금요일에 만나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노래 안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요즘 들으시는, 좋아하시는 곡 있으세요? 요즘 유진스 노래. 유진스 어떤 거 들으세요? 하이포이. 아 하이포이.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요? 네. 저 슈퍼비. 강남으로 갈게 EP 앨범에 있는 두목이라고. 이제 난 오늘 가든 두목.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길이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싸이의 오늘 밤새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we are not listening to any song right now. so. what i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s Love in Portofino by Andrea Bocell. but we listen to korean song. Yeah, we love B.B.B. B.B.B. 좋아하시는 노래 한국말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모보 더 레인보우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그 하늘천 따지 찬물 오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지고 집중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노래도 안 듣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혹시 유튜브 어떤 거 보고 계세요? 그냥 몰래카메라 하는 거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김수영이 비워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브루노마스의 락카옵더 헤븐 안녕하세요 너무 잘못했어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제가 귀엽지만 껴놓고 노래를 안 들고 있어가지고 추천 한국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플레이스 지금 플레이스 좋아하시는 노래 한국말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노래요? 저 이거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듣고 있는 거는 네 뉴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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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노래 들으세요? 업텐션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그 아이브 노래예요 로얄 복포 엠티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로얄 복포 엠티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후디 한강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유튜브 보고 있는데? 무서운 거 잘 읽으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 저 베트남 노래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노래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제이옥 강화요. 제이옥 강화요? 네.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유튜브 보고 있어요. 하이 여러분 방해요. 브레님 오프닝 좀 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